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아 소시오홀딩스 계열 물류회사인 룡마로지스가 지난 14일 안성시 원곡면에서 연면적 1만6천제곱미터 규모의 안성제2물류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룡마로지스는 전국에 총 15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물류센터는 분류와 보관의 물류 허브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안성물류센터의 전체 부지는 총 6만2천58제곱미터로 지상2층, 지하2층으로 구성된 제2센터는 화물별 맞춤형 창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입출고와 보관 등의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라벨링, 포장작업, 유통가공 등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룡마로지스 허중구 사장은 준공식을 통해 안성제2물류센터는 화주 맞춤형 창고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룡마로지스의 또 다른 도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